안녕하세요 복숭음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가지고 원대 사회와 경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면요 235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요 원의 제도는 외형상 중국적인 통치체제인 듯 했지만 실제로 중국 왕조의 관료제 지배와는 달랐다 원나라에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에 중추를 담당했던 것은 유목기족층이었고 이들은 징기스칸의 정복사업을 뒷받침한 군사역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자 군사제도는 천호와 백호제였는데 근조의 맹한 모국제와 마찬가지로 이 몽골 블락제도 예전에 말한 것처럼 정통적인 십진법 양식을 채택하고 있죠 자 천호와 백호의 장은 충성을 서약한 장량이 임명되었고 이들의 지인은 퇴습되었고 징기스칸의 일족과 함께 유목기족층을 형성하고 몽골 중심과 신화관계를 형성했다 자 이들 외에도 정권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목인하고 한인 세우드인데 이는 정복과정에서 몽골 정권과 특수한 관계를 맺은 연유로 발탁되었고 일반 중국인들은 정권에서 배제되었다 자 생목인은 아라비아 혹은 유럽인을 의미했는데 의미했다 또한 지방의 각급 행정기구에서 감독관의 다도가치가 파견됐기 때문에 송대관료 임용제도를 형태였던 가거제는 그의가 잃고 폐지되었다 자 그래서 원나라 때는 가거제도는 실행되긴 했지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뽑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민족적 컴퓨터별로 시작했기 때문에 강남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제도였죠 1315년 이후 가거제가 가끔 시행되었지만 합격자 수는 똑같이 분배함으로써 수가적은 몽골족과 생목인에게 압도를 유지했다 자 이렇게 한족을 정권에게 배제하고 정복왕조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원조는 사회법제와 문화면에서 항조에 대한 대항의식을 보였다 자 원조는 지배하에 인민을 4등급으로 나눴는데 북쪽인 몽골족과 생목인이 1등급과 2등급의 지배증을 형성하고 거라인, 여지인, 한인, 고려인과 하북지역의 한족 등의 금조치하의 유민은 3등급 한인, 남성치하의 유민은 4등급 난민으로 하여 피지배증을 구성했으며 각각의 본소법에 따라서 통치했다. 그러니까 본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각계각층의 동일한 법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간습법이나 법칙에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차등한 대우의 기준은 뭐냐면 대정복전쟁에서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민족적 차별 정책은 우선순위가 이런 정복한 순서에 따라서 됐다고 했죠. 그래서 정복한 순서를 빨리, 빨리 항복한 사람들이 좀 더 우대를 받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몽골 지상주의에 따른 것은 두말 필요 없다. 특히 남인은 1220만 호 중 약 1천만 호를 수적으로 압도적이 많으면서 장차 차별을 받았고 이에 반한 생고기는 소수였지만 원조치하의 중국에서 중몽골족으로서 특수한 사회집단을 형성하며 군사 행정, 특히 재정부 분야에서 중용되었다. 실로 몽골 제국의 강대한 정복지 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의 생목인에 뛰어난 국가 경영 능력과 경험 덕분이었다. 그래서 재무관료도 유명한 아흐마드와 상가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자, 원조는 중국 전역을 지배한 정보광조였지만 한인과 남인에 대해서 각각 다른 통치 방식을 적용했다. 그래서 한인은 이미 정보광조의 금조의 지배를 100년 넘짓 받았으며 이민족 통치의 기반이 간추려 있었지만 강남은 아무리 무력이 강하다 해도 강남은 아무리 무력이 강하다 해도 하북의 통치 방식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기본적인 제도는 모두 남성의 것을 답습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세 제도도 양세 것 같은 것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됐잖아요. 처음에 문탄세는 전역하다가 농민들 반반이 너무 크니까 강남의 양세법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남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행정구역과 잠치 제도, 통화 제도 정도에 불과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약간 동계와 달리 그 당시 인족 차별 정책하고 그 다음에 강남과 강북의 어떤 통치 제도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원적인 지배 체제 할 때 그 할 때는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강북의 이런 사회적 성격이나 어떤 정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구조로 통치했다. 이런 것도 이제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원조의 중국 통치는 하북에 국한되었을 뿐 강남 지면 충분히 관찰되지 못했다. 한편 원조는 중국의 정통적 유교문화에 대해서 극히 냉담한 원조의 궁전과 몽골족은 남아교를 신봉했으며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좀 유의할 건 뭐냐면 몽골족 전체가 남아교를 신봉한 건 아니에요. 몽골족의 상류층 애들만 신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몽골족이 전체가 이제 일반 민중까지 남아교를 신봉한 거는 나중에 16세기 들어와서요. 이거는요. 16세기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몽골족과 남아교, 그러니까 티벳 간의 관계를 보통 체위인 관계라고 하거든요. 체위인 관계라고 하는데 이 관계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몽골족, 그러니까 원나라가 그다음에 티벳을 정치적으로 보호해주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호해주고 대신에 이제 티벳 종교, 남아교회에 있는 그래서 그 일단 몽골족의 왕에게 일종의 국사를 파견해서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주가 되는 그런 관계가 체위인 관계야, 체위인 관계. 그래서 이 몽골족과 남아교회의 관계, 체위인 관계는 원나라 뜻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원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몽골족이 그 위쪽에 올라갔죠. 저쪽이 그 말량수 북쪽까지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청남아잖아요. 청남아도 몽골족과 체위인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청남아가 이제 몽골족, 아니 몽골족 말이잖아요. 청남아가 남아교하고 그 뭐냐면 체위인 관계를 맺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몽골족, 그다음에 나중에는 청남아. 이렇게 해서 이제 체위인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당시 남아교 승리였던 파스파가 그 당시 그 쿠비나이칸에 가서 일종의 국사 역할을 했죠. 어떤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파스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자가 파스파 문자죠.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하는데 그래서 몽골족도 그 당시 원나라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다 할 때 내용이 파스파 문자예요. 참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몽골 문자는 이 파스파 문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나중에 16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몽골 문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파스파가 1265년 원나라 독자의 코비나인의 명을 받아 만든 몽골용 문자인데 호음 문자인 음전 문자다. 자, 이 문자는 티베트 문자를 개정해서 왼편으로부터 새로 쓰는 사각형 문자로서 자음 30자, 모음 8자, 기우 9개로 되어 있다. 자, 일부에는 한글과 형태로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국제원은 페르시아였다. 또 몽골은 생목인에서 도입된 위구론 문자를 참조해서 제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때 이제 제정한 게 아니라 시기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16세기 이후에 제작된 거야. 그래서 이 파스파 문자하고 다르게 이 내용은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의 시기를 이제 앞에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런 통치 형태에는 요호와 금에 이어서 가장 성공적인 정복 왕조로서의 원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코미나이칸 이후에 원조는 시종 유목민의 특유의 군장 계승 방식을 비롯해 제2계승을 둘러싼 내분 분쟁을 시달려 우중 26년 동안 무려 8명의 항제가 교체될 정도다. 자, 여기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역대 항제가 남하교를 신궁에 사원과 불탑을 건설하고 법회를 개최하는데 막대한 국립의 제정이 악화되었다. 자, 이를 타게 하자 집회에 남발했고 오히려 물가구를 초대했다. 게다가 이제 관료대 독지가 간염주구가 이제 성행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또 남성정보를 이외에는 강남의 대토지 소유가 온존되어 토지 소유의 불균이 여전했으며 몽고의 정통적 분공정책도 대토지 소유를 주장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차별정책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이제 지주전원제의 모순도 같이 있었어요. 강남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토지 소유가 이제 학산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또 농민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강남에서 집중적으로 농민반련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 농민반련이 일어날 때 그 성급을 보면 그 반원적이고 반지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원나라 때 이런 강남의 그런 경제 상황을 대변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되고요. 자, 이 모두가 이제 원말에 대규모 농민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1352년에 백령여도의 홍경군이 거병 이후 발레리근무가 커지고 조직화되어 원조의 멸망을 이끌었다. 이렇게 했죠. 자, 홍건군은 홍건적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백령군을 신공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미륵불을 미륵불 하생사상을 바탕으로 했죠. 원말에 반란이 일으킨 난인데 자, 이들은 이제 홍건 그러니까 붉은 수건을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건 홍건적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꼭 명나나 건국관이 주원장도 이 홍건적 출신 중에 하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계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자, 원대 동소문화 교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거 은근히 가끔씩 시험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원대에 들어가면 동소문화가 상당히 교류가 많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동소교통로 방해 요소가 제거됐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난끼리나 그 다음에 이제 바닷길이나 가려면 여러 국가들을 통과하고 가야 되는데 원나라에 영향을 팍스 그 어 뭐냐면 몽골의 영향을 아래서 이런 그 국경들이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통합되고 원나라를 다 흡수하거나 아니면 원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사막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었다. 사막계라고 그 총계 같은 걸 동소교통의 방해가 제거됐고 그리고 여러 교육로가 개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 그 다음에 어 육참재 역참재 이런 것도 있고 여기 한 가지 이제 더 추가하자면 어 육상교통로와 해상교통로 등 다 뭐냐면 그 발달했는데 특히 이 해상교통로가 발달됐어. 바닷길 그래서 육상교통로 가면 더 편리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원나라가 동서대륙을 다 장악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해상은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로가 더 발달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요인이 제일 크죠. 그 당시 뭐 철도라든지 도로망 같은 것들이 잘 구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이니까 많은 물동량을 값싼 가격으로 이제 신원 나누려면 바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상교통로가 상당히 발달됐고 그래갖고 이제 육상교통로는 조금씩 올라간 데 반해서 해상교통로가 완전히 올라갔다는 거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8세기 때 탈라스 전투인데 그러니까 원나라 이전 때부터 이 바닷길은 육상교통로보다 더 물동량이 망았어요. 근데 원나라 때는 더 증가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동서세계에 걸친 몽골제국의 출현으로 동서문문의 교류가 활발하게 촉진되었다. 그것은 강대한 제국의 성립으로 동서교통에 방해됐던 장외 요소가 제거될 뿐 아니라 제국통치를 위해서 교육력의 개척과 역참재의 정비를 등이 동서문화의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역참이 나오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역참은 시험 문제에 두세 번 나왔어요. 문제가 좀 시험 문제지만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은 해주세요. 그래서 공을 뛰고 왕래하는 사자의 여행 편의를 위해 공도에서 역사를 세우고 역부에 참호를 두고 참호라는 것은 역참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인력 역을 제공하는 소적 일반 민호 중에 참호를 설정해서 그걸 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역마와 함께 숙식을 제공한 제도다. 역참을 사용한 자에게는 교통과 패를 주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걸 마패라고 하잖아요. 패를 지급했고 역참재를 정비하여 동서교통을 확대했다는 여행자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몽골제국의 동서연구를 크게 세 방향이 있다. 정통주 초음길이 있죠. 아마 동서교통주 중에 제일 빨랐던 길이 초음길이에요. 그래서 동서교통의 고속도 역할을 했던 길이 초음길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유목민족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잘 이용이 안 됐죠. 그런데 몽골제국 이외에 북쪽의 유목민족 착해가지고 자기 아래에 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음길이 상당히 부각이 됐어요. 외몽골의 칼라쿠룸에서 설 쪽에 나가서 오구타이 한국의 수도 배미를 거쳐서 카스피에와 북쪽을 통과해서 직접 키창크 하길 수도 사나이의 북로였다. 이렇게 있죠.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쪽 길이 여기의 길이 초음길이에요. 이게 초음길이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을 보면 칼라쿠룸에서 서쪽으로 자카타의 한국수동 알마리크를 거쳐 투르키스탄을 거쳐서 이런 아라페라 카스피의 북쪽으로 사나이의 중앙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지도가 약간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 여기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을 이제 뭐냐면 이런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은 사막길 중에 북쪽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길이 청산북로 쪽으로 해갖고 이동하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길은 그 뭐냐 몽골의 대도에서 동서 트루스키스탄에 있는 오아시스 지도에 거쳐서 일칸국의 수도 타브리즈에 그 바그다르 이른 남방로다. 자 그래서 제2의 중앙로는 당나라 이후의 청산북로인데 이거는 주로 한대 이후에 개척된 길이에요. 실크로라고 보는데 보통 청산남로 쪽에 그죠. 둥항에서 기촌로에서 남쪽에 이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길은 대충 이쪽 길이죠. 이쪽 길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거치는 길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길은 이제 있다 이 밑에가 좀 잘못됐네요. 이쪽 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보통 비난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병행해서 이제 국내의 교통로는 칼락구름의 상도에 거쳐서 대도에 이르는 원주의 성립과 더불어 완비되었고 다시 대도에서 운하에 거쳐서 강남의 항주와 그 외향이었던 무역항인 청주에 이르며 그곳에 해상교통로가 연결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해상교통로가 연결됐다. 이 내용인데 자 여기 눈여겨볼게는 뭐냐면 운하에요. 운하 자 여기 사례를 읽는 중국사에 보면 사례를 보는 중국사 동아시아사에 보면 운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호비라니칸 때 운하가 다시 개통이 됐거든요. 예 운하가 그래서 남성시대 때는 운하가 개통이 안 됐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금난하고 남성간의 어떤 물자교육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자체에서 생생물을 그냥 자기에서 소비를 했잖아. 약간 세폐만 금난하게 주고 자 그래서 운하가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운하가 이제 거의 뭐냐면 준설작업도 잘 안되고 하니까 거의 이제 뭐냐면 폐급치급 거의 폐지됐는데 운하가 이제 유통이 잘 안되니까 거기다 원나라 때 몽골초기 때 전쟁 중에 운하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죠. 근데 쿠미라니칸이 대도로 숙도로 옮기면서 이제 이 강남의 문자를 끌어다니 대도에 옮기피고 했었어요. 운하망을 정리를 하기 시작해. 운하망을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운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순화나 양재문제 때 운하망을 학충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설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동소로 이렇게 운하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동소로 운하는데 그 당시 동소로 운하를 만들었던 이유가 다 있어요. 아직 기술력이 이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강북으로 이렇게 운하를 만드는 건 불렀고 되게 동소로 이렇게 운하를 났는데 이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산맥도 있고 등등 해갖고 이걸 뚫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이때부터는 기술력이 향상되었고 직선 통로로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만드죠. 남북으로 운하를 이렇게 재정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쿠미랄카 때 만들어진 운하는 뭐냐면 예전에 순화나 문제와 양재 때 만들어진 운하와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쿠미랄카의 운하를 다시 정비한 게 누구냐면 명랄 때 영락제죠. 영락제 영락제도는 수도를 대도로 옮기고 북경을 옮기다 보니까 이 강남의 물자로 강국으로 끌어다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하를 정비한 거야. 송나라 때 이후 남송 이후에는 운하가 거의 폐쇄됐다가 다시 원나라 때 쿠미랄카 때 다시 복귀하고 그때 만들어진 운하는 종전의 운하와 좀 닫으라 방향이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해상교통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중국의 해상교통로 바닷길은 당송이대로 발달됐으며 천주를 기점으로 하여 인도지나 반도를 거쳐서 인도양을 끼고 페르시아만의 호르보조에 이르는 해로가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길을 보시면 여기 있죠. 노란색도 살색해야겠다. 여기 보면 천주가 있어요. 천주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르보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 이게 이제 바닷길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비중이 컸다. 그래서 이 바닷길의 비중이 상당히 컸고 이 바닷길은 아까지만 텔레스 전투 이후에 이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대에 이어 이와 같은 이제 육아회로가 기체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묶게 되면서 교통이 완성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팍스 몽골이안이라고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교통이 이제 편리해진에 따라서 서방에도 동방으로 오는 사람의 문물이 교육과 날로 진단되었다. 그래서 천주를 비롯해서 강주 등의 항구에서 시박사가 설치되고요. 시박사는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까지 설치했던 기구가 시박사고 나중에 이제 청나라 때 뭐 해관이라는 것도 시박사의 그냥 시박사 버전2예요. 그래서 계승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범방이 설치됐다. 범방이라는 것은 외국인 거유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냐면 원나라 때만 설치된 건 아니에요. 당나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방이나 이런 것도 범방이거든요. 하여튼 원나라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외국인들 특별하게 모여 살고 있는 거짓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상되고도 적지 않았다. 2단계 중국인 포수경은 남송만에 천주의 세간장이 되어 그 세역이 컸고 남송이 망하자 원에 항복하여 원에 동남지방을 평정해서 공이 컸기 때문에 남의 여러 나라를 해외하는데 하락을 했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 우대정책과 서방국문의 전략을 보면 수호와 당대의 동서교육은 이랑의 소구트인이 주로 담당하여 하락했으나 이슬람 세계가 확대되고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몽골제국이 등장에 따라 아라비아와 터키의 이슬람 상인들이 현장에 진출이 헌처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상당히 그 당시 문화적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대상을 조직해서 동서교육을 하락했는데 특히 이제 몽골제국은 생목인 생목인들 대부분 이슬람교죠. 물론 이슬람교도 외에도 다른 사람도 있지만 우대했으며 그들의 하락은 대단하였다. 몽골제국 내 많은 유럽인들이 찾아와서 유럽과 학수의 종교를 전파했는데 특히 카투리 신부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몽골인들한테 유럽인들이 왜 전파를 했냐 그게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인들이 몽골에 대한 대통 당했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자기 나라를 뭐냐면 쳐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제 두용을 거꾸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황제라든지 뭐 교황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들을 좀 포기하려 하거나 아니면 자기 편을 끊어져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자기 나라를 유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그것도 있냐면 그 당시에는 유럽인들 안에 그 프레스토 존 요한사제라는 어떤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사의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 바깥에 기독교 왕국이 있고 그 기독교 왕국이 막 연합을 하면 이스라엘을 격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몽골족도에 와가지고 이제 이 흘라그가 좌측 중동지역을 제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이스라엘을 막 탄압을 했죠. 그래서 유럽인들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게 요한사제다. 프레스토 존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요걸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런 거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파견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은 이제 나중에 몽골인들이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고 기독교에 관심도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한사제의 신앙에서 이제 몽골족이 제의를 했지만 나중에 이런 신앙이 계속 돼가지고 그 이제 요한사제의 신앙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대상이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사제의 첫 번째 대상 어 크레스트존의 첫 번째 대상이 몽골족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요게는 이제 유럽의 학술과 종교를 정파했는데 특히 카투리계 신부가 다소 포함됐다. 그래서 이제 프라노 칼피니 나 그 다음에 이제 월를드 브루크 사람인데 르브루크 여행기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초음교율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 여기 뒤에 그 한의 중에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세조 때 노마 교황의 명을 받고 연경의 교회를 세우고 연경은 북경을 의미하여 30년간 이제 기독교 북을 종사했는데 봉테 코로비누가 유명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행가로서 세조 때 몽골에 와서 17년 동안 살다가 기국하여 그 뭐냐면 동방경문으로 지은 이탈리아 출신 마로코폴리와 그 다음에 모로코 여행가 이븐바투타 그래서 이제 등도 유명하다. 자 이븐바투타는 그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3대륙을 여행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기행군인 3대륙 주유기를 썼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2002년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븐바투타 네. 그리고 이제 역경은 예문에도 어 한번 나왔죠. 예전에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인들은 몽골이나 중국으로 모른데도 어 불평없이 장기간에 중국에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우대정책들 이라는 거죠. 우대정책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 이들은 눈이 파라쳐. 예. 그러니까 생목인이야. 이걸 감안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생목인으로서 상당히 뭐냐면 그 우대를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몽골족의 유럽원중으로 동양 유럽인들 동양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몽골족에 대한 두려움 그들에 대한 어떤 포교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되고 요한사제 신앙 이런 것 등등이 겁쳐가지고 이렇게 있고 특히 노말 교황은 몽골의 잔인한 유럽정복 전쟁에서 충격을 받아 몽골인과 중국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신부를 파견했죠. 카토릭 신부 카토릭 신부들은 카토릭 교회 신부들은 대도에 와서 성당을 세워 호교활동을 하고 성설을 몽골으로 번역하였으며 몽골시대의 카토릭 교회를 십자서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카토릭이 이때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렇지만 널리 전파는 안 됐죠. 전파는 안 됐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명말 청초예요. 명말 청초 때 이때 예수의 성교사들이 이제 뭐냐면 포기를 했는데 이때는 어느정도 포기가 성공했죠.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진짜 기독교인들이 뭐 상당히 많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카토릭 예전에 원나라 때보다 훨씬 더 확산됐다. 그렇지만 이제 전례 문제로 해서 이게 탄압을 받고 지금 뭐 그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이제 내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세의 중심으로 살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어떤 탄압 때문에 기독교가 거의 없어요. 이와 별도로 당대에는 네스트루스가 있는데 이 네스트루스는 카토릭보다 이제 중국에 빨리 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 때부터 왔고 특히 이제 보통 몽골 왕족들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이 정통 카토릭이 아니라 이 네스트루스를 믿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조 코비라인의 모친도 경고신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인데 카토릭이 우대했던 것도 일단 생목인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카토릭과 비슷한 네스트루스는 그 당시 이제 몽골 지배층 중에 일부가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몽골인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개방적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카토릭은 그 당시 널리 전파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 여기 와갖고 포견할 수 있었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여러 지배층으로부터 몽골 지배층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익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대 이스라엄 문화의 수영을 볼게요. 자 이스라엄 교도는 송대의 천주 강준리부터에서 항주와 양주 등 항구도시에 와서 거주했고 주로 무역을 왔죠. 그래서 당나라 때 이스라엄이 들어왔고 원나라 때 학대됐죠. 무역함을 중심으로 이스라엄 교도는 해외교 천진교라고 하는데 줄여서 해외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스라엄교 할 때 해외교라는 명칭이 있게 됐는데 이 해외교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중국에 보면 이스라엄교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을 해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사원은 해외사원을 했다. 그 교도는 다심만하고 했는데 이는 페르시아의 학자들 의미하였다. 한편 원대에는 이제 서역계통의 이스라엄 그 원대는 서역계통의 이스라엄교도는 이외에도 해방된 노예와 이교도의 자손 혹은 몽곤이나 중국의 가운데 이스라엄교를 개종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세주의 손자인 안서왕과 그의 부하 15만 명이 이스라엄교를 개종한 데가 있었다. 자 원대의 이스라엄사님들은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상업에 종사했으며 몽골 귀족의 영지에 세금 첨부를 받거나 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고디대를 권영하는 자도 나타나는데 특히 이스라엄상의 고디대는 뭐라고 하냐면 악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이제 뭐냐면 다루는 그 코를 악탈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악탈은 악탈전은 고디대금을 의미한다. 이자율이 아주 높아서 1년 후에 원금의 2배가 되고 거의 지금 가면 거의 고리대 사금융 있죠. 대부업체 이런 업체들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채도 사채요. 대부업체도 아니죠. 사채죠. 사채 2년 후에 3배 그리고 3년 후에 9배가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민간에서 양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새끼를 치는 것 같이 인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양고리 양고화식이라고 두려워했다. 이스라엄교들은 생복인 가운데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원제국 내에서 그들의 문화활동은 천문 역법 자연과학의 큰 업적을 남겼고요. 그래서 몽골인의 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역은 원초의 공식이었던 야율초제가 제작했다는 서경 서정 오원역인데 이 달력은 그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서정에서 수행했던 자들이 서영역을 보다서 만든다. 이때 서영역이라는 것은 중동에 있는 역법을 얘기한 거야. 이런 세조 때는 이란인 자말우리가 천문 간직기구를 만들었고 만년역이라는 새로운 단적을 제작했으며 해외사천대에서 장관 임명했다. 해외자가 들었으니까 이스라엄하고 관련된 거죠. 그 사촌 소감인 쿠암만 우틴은 보아라 왕 아난다의 명을 받고 해외역을 만들어 사용했고 카리마 카리마 우틴은 만년역을 조정에 바쳤다. 이러한 천문역사는 도서관계 아라비아 도서 기계 지도 등을 많이 전파했다. 그런데 원대 중국인은 단순히 서방의 과학을 수입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의 정통적인 지식을 이스라엄 문화에 가미하여 새로운 문물을 창조했으며 각수궁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를 제작했고 대도의 천문대에 세웠으며 황제의 명을 받아 아라비아 달력을 창구고 수신력을 새해 달력으로 예정했다. 이 수신력은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나중에 조선초의 칠청산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나라에서는 사양에 사양보다는 주도 중동이죠. 이스라엄권의 천문 관측이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지도제작기술 등등을 받아들게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요. 고려시대도 영향을 미치고 조선초기 때 그 뭐냐면 조선초기 때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좀 발달됐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뭐냐면 원나라 때 건너온 서역에 어떤 이스라엄의 어떤 과학과 천문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냥 지리학의 수단이 주사본이 아라비아 지도제작법을 배워서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데 명대 수종대 항용도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알려진 예서는 천문학과 의학이 뛰어났고 아라빈 알라 우띵까 이스라엘은 추석병기를 기냥하여 큰 돌을 적진해 날라가게 하고 남송을 정보가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렇죠. 자 입학 입학 의학 나 그 다음에 약학 방문에 기술이 유입되면서 유입되어 생활이 널리 이용되기도 했다. 생활풍 속에서도 서아시아의 수직물이 유행했고 이난식 신발을 신고 너울로 얼굴을 가니는 쇼홀이 유행되기 시작했다. 음식물에는 유목민 특유의 컴미즈 우주가 보급됐고 유제품이 보급된 거죠. 서욕산 포도주와 설탕이 예용되었다. 그 밑에 예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 때 이스라엘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몽골인 자체도 많이 수용이 됐고 그리고 중국 문화 또 융합되면서 그게 뭐냐면 또 세월기에 새로운 문화를 낳게 됐죠. 그런데 원나라가 몽골육이 예전에는 중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중국 문화에 동화되기 중국 문화를 접하기 전에 중국 문화보다 뛰어나거나 아니면 비등한 서역이나 다양한 문화를 접해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란족이나 여진족과 달리 이게 동화가 안 됐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대 문화 부진과 서민문화 발달인데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의종 내용을 보면요. 몽골제국은 유라시아에 거친 대제국이기 때문에 동서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촉진되었다. 강대한 제국에 성립해 교통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교육료가 기척되었고 역참제가 정비되어 공식 사절과 여행지역에 편의를 제공했다. 동소를 잇는 교통론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건너뛰게요. 여기에서 그냥 바닷길만 좀 보죠. 바닷길은 당송일에 발달한 길인데 강주와 항주 혹은 천주의 출발에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서 인도양을 끼고 페르시아만과 호유주문 해업을 통과해 걸프 쪽으로 들어간 거야.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걸프만 있죠. 거기에 통과해서 바그다과 타브리지에 이르는 길이었다. 강주와 천주에는 시박사가 설치되었고 외국인 거유지가 생겼다. 이걸 방방이라고 하죠. 방방 천주는 이런 게 중국인 포수경이 남송말 천주의 시박사에서 활동한 것을 유명했다. 몽골 제국은 생목인이 우대했기 때문에 많은 유럽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중국에 찾아와 자신의 학술과 종교를 전했다. 카토릭 신부는 크라노 카르피누이 교황의 명을 받고 몽골 제국에 방문한 후 우리가 타타닌이라고 부르는 몽골인의 역사를 썼는데 요게 있죠. 요거 좀 애호두세요. 그리고 요즘에 동서교육 관련된 내용이 세계사에서 비중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카토릭 신부들의 책 이름도 쓰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EBS 교재도 있고요. 그래서 카르피니아 카르피니아 쓴 우리가 타타닌이라고 부르는 몽골인의 역사를 보면요. 이탈리아 출신의 프란체스 코나 스토로 사였던 카르피니아 교황 이너세트 4세의 명령을 받고 몽골인에게 기독교 개정할 걸 권유했고 그 내정을 살피기 위해서 몽골을 여행한 여행이다. 1245년 니웅을 출발해서 유럽을 육로를 거쳐서 몽골 제국의 칼라콘에 도착했다가 1247년 기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읽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요. 보고서의 여행이다. 르부르크가 국왕의 명을 받고 초원기에 타서 이거 중요하죠.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2009년 기출문이 나왔어. 여행했고 기국하온 르부르크 여행기를 썼다. 그래서 이 밑에 르부르크 여행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치스코 스토사인 르부르크가 군사적 동맹을 바라던 르이 구세의 친선을 받고 몽골 제국을 여행했던 여행기다. 1253년 출발해서 1255년 에 기국하였다. 르이 구세에게 바친 보고서 즉 여행기는 카라피냐의 여행기보다 훨씬 생세하여 13세기 중앙아시아 및 몽골 공공과 사정 몽골 사정과 지리 풍수 언어 종교 등을 아는 데 중요한 기중한 자료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1차 사료적 특징을 갖고 있죠. 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직접 들은 걸 쓴 거야. 그러니까 후에 만들어진 2차 사료보다 훨씬 더 사료적 가치가 높은 거예요. 생생한 기록들이 남겨있잖아. 특히 이런 여행기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 외에도 사회문화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원대 중국에서 유럽인들의 여행기록 가장 유명한 것은 마로코브로가 쓴 동방경문화입니다. 이 책은 그는 세미나하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북경의 구묘와 공중생활 실태 석탄과 지폐사역 역참제도와 중국의 수출 사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석탄 지폐 지폐사역 관련돼서 동방경문화 기록이 나와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동방경문화인데 이 동방경문화는 마로코폴로가 만들어진 구순한 작품이죠. 왜 구순했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탈리아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하였다 포로 잡혀서 감옥세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했던 얘기를 내죠.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걸 받아 적었어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 마로코폴로가 정확히 쓴 책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구순한 것을 받아 적어서 나름대로 편집한 기록이야. 그런데 이 마로코폴로가 허풍이 많아가지고 약간 뭐냐면 사회신뢰성에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죠. 거기 보면 사실 팩트관계도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지방권에서 금이 가득 찼나 이런 식으로 약간 뽕티로 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그 당시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점을 갔잖아요. 그때 2차 원점을 가고 나서 그때 일본군한테 많은 일본군 일본에 2차 원점을 갈때 그때 많은 포로가 잡혔어. 중국인 포로가 중국인 포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게 있어. 근데 약간 이게 좀 아찌가 않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그래요. 그래서 APT만 동방경문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 1275년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거쳐서 원날 상도의 이루어 쿠미나리를 만난 다음에 여러 간직을 지내면서 중국 각지에 여행했다. 1290년 바닷길로 페르시아를 거쳐서 1295년 베네치아를 기구했다. 기구코 베네치아와 제노바 전투에서 참가했다가 포로가 됐는데 이 감옥소에서 그걸 뭐냐면 얘기를 했고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스티칭 이 사람에게 했는데 이 사람이 써가지고 기록한 것이 동방경문론이에요. 원래 동방경문론이라고 아니라 무슨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인들이 번역할 때 적어놓은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길로 해서 어떻게 갔냐 이게 시험문이 나왔고 교과서에도 도표해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비단길로 여기 원날로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바닷길로 해갖고 들어갔죠. 유럽에 그래서 비단길 바닷길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공군형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어디까지 입은 거야? 자 이외에도 여기도 여기도 호크의 이븐바투테 여행기도 유명하구요. 이외에도 중국에서와 영경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30년 동안 카톨릭 포교의 심슨 임무는 몬테 코비노가 있다. 중국 쪽에서는 이들보다 먼저 진키스카 원정에 따라가서 여행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1219년에서 1222년 원정에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갔던 야율초제와 전진계 구척이 등이 그들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몽골족은 그 판도가 유라시아에 미친 만큼 영양래의 민족구성도 다양했다. 따라서 몽골족은 종교에 대해 상당히 간대한 태를 치였는데 이에 따라 서방의 종교가 대거 중고 유입되어 전례의 종교와 함께 성황을 이뤘다. 자 원조의 궁정에서 세월던 남아교였는데 남아교 엄밀히 말하면 티벳불교라고 거죠. 남아라는 것은 원래 이제 어떤 의미냐면 티벳불교의 얘기예요. 근데 별칭이 더 알려져 있죠. 하여튼 남아교 얘기할게요. 남아교는 6, 7세기 때 티벳토속종교와 대승불교에서 성립된 티벳불교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밀교의 한 일파예요. 대승불교가 크게 형교와 밀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형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전이나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고 밀교라는 건 외형적인 어떤 할인한 의식이라든지 주술 주문 이런 걸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밀교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중국의 밀교를 진원종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한 금조치아에 발전된 신교도가 신도교가 여전히 세월 떠지고 그중에 전진교가 신도교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전에 주술적인 어떤 성격을 버리고 인원화된 불교 유불도가 상교를 치정인 불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중에 전진교가 황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약적으로 발전됐다. 자 교도들은 일반 서민들과 친숙한 작극을 포교의 수단을 이용했고 여기로 작극의 발전을 키워했다. 작극은 보통 북극 남극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쉽게 말하는 원극 연극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작극을 원극이라고 했어요. 원나라 극이라고 해서 이 작극 같은 경우에는 연극은 이미 성남아 때부터 확산이 됐어요. 그런데 더 확산이 됐던 것이 이제 원나라 때요. 이 원나라는 몽골족 같은 이민족들이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몽골족 입점을 할 때는 한자로 적혀있는 뭐 이런 신화라는지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얘들은 활동적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극이 상당히 그 당시 기부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아는 지식인들이 과거 시험을 봐봤자 뭐 학교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소설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작극의 어떤 대사 작극의 대본 같은 걸 쓰면서 돈을 벌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원나라 때 영국이 발달했던 그런 배경이 또 되죠. 자 몽골족의 서방원종으로 유럽인들은 동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잔인한 정복종을 거꾼 후 개종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파견해 포교를 잘 안 됐다. 왜냐하면 예전에 종교였던 기독교 개통이 종교에 있었잖아요. 네스트로 기독교가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몽골 제복 시대 때 동서문화의 교류에 있어 가장 뚜렷한 형상은 서아시아로 이스라엘 문화가 유입된 것이다. 이스라엘 교는 중국에 전해진 건 당대이지만 송대까지 교수학장에서 거의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생목일의 우대와 이스라엘 사인의 역할이 커지면 따라서 이스라엘 교가 중국 각지에 보급된 것이다. 이스라엘 교는 해외교로 가는데 사원은 해외에서 나간다. 이스라엘 교는 중국 각지에 분포해 거주했다. 서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간문인 감숙성 내숙성 감숙성 섬성성 내몽골 말리장성 중심으로 하북지방과 운남 강주 천주 항주 강절지방이 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교는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뭐냐면 위구로족이죠. 원래 위구로족은 이스라엘 교는 믿지 않았어요. 옛날에 주로 믿는 종교가 조라아스트교나 만의교 그런 계통의 민족들이죠. 종교들이죠. 속으로 영역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 교는 개종을 했고 이들이 뭐냐면 해교라고 부르게 돼요. 해교. 그런데 나중에 중국 내지에 앞에서 언급했던 감숙성 섬서성 이런 내지에 거주했던 위구로족들은 나중에 한족들과 많이 혼혈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해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중국 내지의 해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저쪽 신강 위구로족의 위구로족하고 완전히 인종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신강 위구로 같은 경우에는 인종적으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구로족이고 여기에 말하는 해족 자치구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해족들은 외모적으로 거의 중국인이에요. 중국을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그대 종교나 풍습 자체가 이스라엘 교이기 때문에 얘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해족 자치구 영화 해족 자치구 정해서 따로 자치구로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보통 이 지역에 거쳐져 있는 거야. 감수 선서 내몰고 그 지역이 예전에 위구로족들이 많이 살았던 거고 해족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해족이라고 했고 한인들과 많이 혼혈되면서 실제 오늘날 중국인 모습을 띄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나 이런 풍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다른 민족으로 해족으로 분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오늘날 위구로족 신강 위구로족 하고는 좀 다르다. 같은 조상이지만 역사적으로 다르게 나타난 거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신강 위구로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강 지역에는 그렇게 위구로족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뒤에 있지만 그때 신강 지역에 누가 왔냐면 몽골족이 왔죠. 몽골족이 그래서 몽골족 중에 일부가 여기 와가지고 청년한테 쫓겨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게 무슨 조기구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족이 맞는데 그들은 쳐보시고 나서 신강 위구로족을 신강 지역을 장악한 중국은 몽골족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저쪽 앞에서 언급했던 지역에 있는 위구로족을 대장으로 이주시켰어. 그래서 실제 이 지역이 몽골족 지역이 아니라 위구로족 지역이 있는 거예요. 신강 위구로족 신강성 자체가 그래서 지금 위구로족은 혼혈되기 이전의 위구로족이고 해족 자치구에 있는 위구로족도 한인들이 많이 혼혈된 위구로족이야. 그러니까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이스란교도인 생봉인 중에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천문과 역봉 및 자연각 방면에 중국에 영향을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이산인이었던 자마우디의 설의산이라는 천문간칙기를 제작했고 만년역이라는 달력을 만들었으며 해외사천대 장관을 연임했다. 또 사총소감의 쿠마라오디는 해외역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해외사천대에 사용했던 천문학 도서와 간칙기구 등은 모두 페르시아 문화에 속한 것이 되었다. 원대 중국인들은 이스란 문화를 수입해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종합해 새로운 수준으로 개척했는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각수금의 수신력이었다. 또한 지하에서는 주사본이 아라비아의 지도 제작법을 배워 새로운 지도를 제작했는데 이것이 명대에 수정한 한용도가 되었다. 아라비아 포수사였던 아랍오디가 이스마일의 최초 해외포가 남성정복에 큰 역할을 했고요. 반대로 중국의 문화가 서방에 전래됐는데 송원대의 나침판이 서아시랄 전래대학 후에 유럽의 항해사에 크기기했고 도자기 제작기술과 인쇄술이 서약전파도 동성문화의 규류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외포 같은 하양무기도 원래 중국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대포는 근데 이걸 아라비아인들이 개조를 한 거고 이게 중국을 거쳐서 서양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났고 이렇게 중간을 중이네. 중간을 중. 아까 몽골 쪽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고 갑자기 생각 났어. 가끔 말라다가 명칭 같은 게 깜빡 깜빡해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명칭이나 이름 같은 게 생각이 잘 안 날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나오는데 그래요. 깨나이트 있고 거기 보면 여기 있고요. 다시 동양사 개론을 보죠. 동양사 개론에 보면 원대 문화 부분이 있어요. 원대 문화 부분은 성남아와 마찬가지로 서민 문화가 발달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족적인 다양성이 다양한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됐죠. 첫 번째 단락은 각자 보고 그 밑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오랜 기간 동안 거쳐 과거제도의 폐지에 따라서 한인 지식계층의 관계 진출이 막히면서 폐지보다는 빈번하게 잘 실시되지 않았죠. 아까 얘기했죠. 유교력 교형을 지니고 있는 지식계층이 몰락하게 되었고 유학과 신문이 보잘것 없게 되었다. 원대에 활약한 문의는 조맹구등이 있으나 송대 문학의 연장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한인 지식인 계층들이 여기에 참여했죠. 통성문학에 돈은 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과 연극에 발달됐다. 특히 연극에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 그것은 중국의 정통적인 신문보다 재미있는 문학적 오락 제품이 몽골족에게 흥이 있고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먼저 원대 유행한 연극을 보면요. 그 뿌리가 송대부터 시작합니다. 송대에 보면 작극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안이나 이런 데서 작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연결돼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원극이에요. 원의 가극. 원극이죠. 그래서 가극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예전에 작극 같은 기회는 주로 대화만 했어. 노래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노래가 지우는 거예요. 오늘날 뮤지컬, 오페라, 이 정도의 보시면 돼요. 몽골인의 활동적인 민족성은 단순한 연극보다는 가무와 은극 같이 어울려서 상상된 연극을 좋아했으므로 수도 대도를 중심으로 하북 지방에서 가극이 발전됐는데 이걸 북극이란다. 그래서 북극이 있고 남쪽에서는 또 남극이 발전됐어요. 북극과 남극.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연극이 발달된 이유가 뭐냐면 몽골 족대 특성 맞았던 거고 송라 연극과 달리 작극과 달리 여기는 가무와 은극이 있다. 한인 지식인 계층들이 많이 참여해서 먹고 살았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대표적인 작품들만 있는데 이것만 좀 볼게요. 유명한 작품은 북극으로 왕실푠에 성상기 마치모의 항공춘 남극에는 고치성의 비파기 시의 유국이 있는데 여기 성상기 비파기 이런 거는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이죠. 남극은 명대에 이어서 발달했다. 연극과 함께 발달한 게 국어 소설인데 이것도 송대에 발전된 거죠. 법문체를 소설체가 소설이 있어야죠. 전기소설 같은 것들이 이걸 좀 더 발전시켰다. 보시면 돼요. 특히 남할 여초 때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간중. 이 사람이 원나라 말기 때도 있고 명나라 초창기 때 사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는 원나라 말기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책에는 명나라 때도 기록된 게 왜냐하면 둘 다 사왔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수호전 삼국지연의 이거 다 나간중이 쓴 작품이잖아요. 개작되어 유행되었고 수호전 삼국지연의 성성기 비파기와 더불어 원대 4대 기서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에 4대 소설이 있어. 그래서 수호전 그 다음에 삼국지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생각났네 금병매 서유기 4호전 접할기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명나라 때 중국의 4대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소설은 또 원나라 때 유행이 있지만 명청 때까지 가죠. 명청 때가 더 많이 써져요. 그래서 보통 원나라 때 문학자 품에 제표진 게 원극이라고 하면 영극이라면 여기 명청 시대 때는 소설이죠. 소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교가 많이 개똥의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특히 남아교 수법이 전해졌고 아라베스크 문양도 미술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청사지 석탑이나 원각사지 석탑 같은 게 보면 이 남아교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석탑 보면 이게 뒤에 석탑이 있다는 상당히 평범하잖아요. 이게 다 남아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청사지나 원각사지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문화 전파 생목인의 하자는 원대 불교로 새로운 방향을 발전시켰다. 몽골 제국 초기에는 불교의 선종과 그 밖의 종파가 강남지역에 유행했고요. 원의 보호를 받으며 교세에 확장되어 났다. 그러니까 티베트 고승이었던 파스파가 국사로 착용되면서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티베트가 원나라 보호를 받으면서 티베트의 정치적 군사로 보호를 받는 대신에 그 다음에 티베트 종교를 원나라에 전파됐고 그리고 티베트가 고승 국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 한국의 정신적인 지도 역할을 했다. 이걸 체행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쿠비라이칸 때 파견된 국사 파스파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국사 초빙됐고 티베트의 불교인 나마교가 발전된 원대 종교계를 장악했다. 나마교는 6세기 7세기 때 티베트의 통속종교와 대승불교가 혼합되면서 이뤄진 불교의 일종이다. 몽골인들은 불교의 고려에는 관심 없고 다만 나마교의 신비스러운 주문과 기도 방법에 헌옥돼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밀교의 대표적인 거죠. 하려의식이나 주문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나마교는 몽골 귀족사에 널리 유행했다. 그래서 나마교가 통해 지배층에서 받아들였고 앞에서 남아교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16세기 이후부터야. 몽골족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몽골족들이 나마교를 많이 받아들이고 하니까 청나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몽골족을 통제하려면 남아교를 통제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까 연결한 것처럼 그 당시 탄체나마나 달나리나마 이런 나마들을 자기의 수중에서 또 나서 견제시키면서 이들과 앞에서 말하는 원나라와 티벳관계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최행관계를 맡기래요. 그래서 정치적 보호해주면서도 그들로부터 정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들 종교 자문을 얻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청나라 역사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참고로 그 당시에 티벳 종교에서는 달나리나마니 탄체나마니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나중에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16세기 이후에 생긴 건데 이거는 티벳 종교 중에 한파가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세조는 남아교의 대사원을 건축하였고 그 외의 항재들도 남아교를 보호했으며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나친 국가의 보호와 장료로 원해 국가재정을 어렵게 했고 그 위에 남아교의 항구가 극신하여 몽골사의 혼란을 가지게 시켰다. 남아교의 지나친 보호는 원제국 열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좀 씌웠다가 명나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끝나기 전에 첫 번째 인증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권은 21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권은 21번이에요.